생활의 작은 변화 정리수납 노하우 안녕하세요 정리수납 전문가 김한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리수납의 모든 것을 살펴볼 건데요. 정리란 무조건 서랍에 넣는다가 아닙니다. 대부분 정리수납이라고 생각하면 서랍에 넣으면 되지 또 수납함 하나 사서 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요즘에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집안 곳곳을 정리해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무조건 서랍에 넣는 게 정리는 아니에요. 수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수납이란 무엇인지 또 정리란 무엇인지 이 노하우를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수납의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납이란 무엇일까요? 또 정리란 무엇일까요? 정리란 흐트러져 있는 것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때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인데요. 물건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굉장히 많죠. 또 집안에 있는 여러 공간에 따라서도 물건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이러한 물건을 한 대 모아놓으면 안되죠. 찾기도 어렵고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리고요. 또 하나 필요 없는 것들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언젠가 쓰겠지. 또 작아진 옷도 내가 살 빼서 입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는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과감하게 줄이거나 없애서 깔끔하게 바로잡는 것을 정리라 하고요. 요즘에는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 나의 삶을 조금 작게 바꾸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러한 정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통해서 내 집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 여기에서 긍정적 기운도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정리 수납이란 무엇인지 10가지 원칙,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진을 몇 장 살펴볼게요. 이 사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리 좀 해야겠다. 지저분하다. 실제로 제가 정리 수납 의뢰를 받아서 다녀왔던 곳들 사진인데요. 이런 집들 대부분 우리 집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서 우리 집 아니야?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이 공간을 깨끗하게 보기 좋은 상태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요. 우리가 정리 수납을 할 때 공간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수납 공간을 분할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인데요. 용도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물건의 기능과 종류에 따라서 공간을 분할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곳, 재고 파악이 용이한 곳의 물건을 보관해야 되는데요. 인간은 기억을 굉장히 잘하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망각도 잘해요. 어디에 뒀는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서 기억하기 쉬운 곳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보관하고요. 또 재고 파악이 쉬운 곳. 요즘에는 우리가 생수라든지 또 화장지라든지 물티슈와 같은 제품들을 집에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하죠. 항상 여분이 있어야 돼. 이 생각으로 물건을 구입하시는데 우리는 또 쇼핑을 가서 또 물건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가격 할인을 하거나 1 플러스 1 행사하면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쓸 거니까 또 사지 뭐 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항상 재고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동선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원칙에서 이 동선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동선. 움직이는 거리에요. 최대한 짧게. 내가 물건 하나 꺼내러 갈 때 방 두 개 거치고 거실을 지나서 베란다까지 나가야 된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하되 동선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함께 사용하는 물건과 동작이 이어지는 물품은 같은 곳에 보관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집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 운동기구 또는 건강식품과 같은 것들은 내가 같이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구분을 해서 동선을 짧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만 따로 모아서 베란다라든지 창고에 보관을 하시고요. 건강식품의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먹는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칸을 구분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선은 짧게 하시고요. 또 세 번째로 기억할 것. 가족 구성원이나 또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해야 됩니다. 나 혼자 사는 집이라면 내가 사용하는 물건만 보기 좋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다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특성을 반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령이라든지 성별, 직업에 따라서 사용하는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물건을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류를 해야 돼요. 정리의 뜻이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는요.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 그리고 종류를 먼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용도에 따라서 또 형태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부피가 큰 물건을 앞쪽에 보관한다면 불편하죠. 뒤에 뭐가 있는지 이거 다 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피가 작은 물건을 앞쪽에 보관하고 부피가 큰 물건은 뒤쪽에 보관합니다. 또 무거운 물건은 아래쪽에 보관하는 게 좋겠죠. 또 사용 빈도와 계절의 특성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계절에 따른 용품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냉난방기라든지 또 수영복 같은 물건들을 말하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꺼내서 앞쪽에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이때 우리는 한 번씩 집안 대청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납의 원칙 중에 하나가 비노출이에요. 비노출의 뜻은요. 무조건 다 가린다가 아닙니다. 대부분 정리한다고 하면 깨끗하게 한다. 위에 아무것도 없게 한다. 이걸 생각하시는데 수납의 목적이기도 해요. 최대한 안 보이게 정리하시는데 무조건 0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집에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거실에도 리모컨도 올려져 있고요. 핸드폰 충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건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 최대한 안 보이게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7대 3이라든지 8대 2의 비율로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집에 가면 정말 집안이 하에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거실장 위 또는 쇼파 옆에 있는 거실 테이블 안방에 들어가 봐도 화장대 위에 아무것도 없다? 다 서랍이나 이런 곳에 보관을 하셨겠죠. 그런데 무조건 노출이 안 되는 게 정리수납은 아니고요. 적절하게 이 비율만 고려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원칙과 일곱 번째 원칙은 우리가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자 물건을 보관할 때 무조건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에요. 계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세워서 보관하는 것과 눕혀서 보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물건의 특징을 알 수 있도록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약의 경우는 한 곳에 보관을 하니까 전부 다 치약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샴푸라든지 린스라든지 또 다른 욕실 용품을 보관하신다면 물건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이때는 수납하는 도구의 깊이라든지 넓이를 고려해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시각적 안정감. 우리가 눈에 봤을 때 저거 좀 불안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높이와 부피를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좌측 뒤쪽은 대부분 높이가 높고 크기가 큰 것 그리고 우측 앞쪽에는 높이가 낮고 크기가 작은 것을 보관하는 게 시각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원칙은 사진을 통해서 설명할 건데요. 자 우리가 정리 수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제가 꼭 강조하는 것은 수납 도구 사용과 이름표입니다. 자 물건을 정리할 때 그냥 차곡차곡 해서 옷장에 넣는다 또는 서랍에 넣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할 때는 가볍고 투명한 것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무조건 우리가 생활용품 매장에 가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장품 같은 걸 샀을 때는 화장품 상자가 있잖아요.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깨끗해요. 그래서 이러한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무엇을 보관했는지 이름표를 부착합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목적은 찾기 쉽게,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이름표를 부착하는 게 좋고요. 무조건 꽉꽉 채우는 게 아니라 수납의 양은 70% 이하로 보관합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물건을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다. 여백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 파악에도 용이하고요. 앞으로 물건을 또 구매했을 때 보관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해서 보관할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수납은 70% 이하로 보관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름표. 자 투명 용기입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은 가능한데 자 이때 이름표를 부착해서 어떤 물건을 보관했는지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름표나 또는 간단한 메모지를 통해서 무엇무엇을 보관했는지 적어 놓는 것도 좋은데요.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리 수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활의 작은 변화 정리 수납의 10원칙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10가지 원칙이지만 우리가 4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정리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 정리할 것인가. 정리 수납 시기가 중요한데요. 물건을 보기 좋게 보관하는 것을 정리 수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정리 수납이 필요한 시기, 공간을 마련하고 또 내가 무엇을 주로 사용하는지를 파악하면서 정리 수납의 시기를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공간을 먼저 마련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 그렇지 않은 물건을 분류해서 보관해야 되고요. 또 내가 찾기 쉬운 곳, 기억하기 쉬운 곳에 물건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또 재고를 파악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셔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고려할 게 있습니다. 바로 동선이에요. 함께 사용하는 물건, 세임이 비슷한 물건은 한 대 모아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또 누가 주로 사용하는지 가족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해서 물건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물건을 정리하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구들도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무조건 차곡차곡 넣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서 공간을 분류하는 것, 그리고 시각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피가 큰 것과 작은 것, 높이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는 누가 해야 될까요? 항상 청소를 할 때는 가족들이 다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주로 사용하는 물건은 내가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사람은 바로 나. 앞서 말씀드렸던 공간의 분할, 또 사용하는 물품의 분류는 나부터 시작합니다. 또 사용자별로 사용하는 물건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가족 구성원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정해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각자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개인의 물품을 정리하고요. 가족 구성원의 공동물품은 다 함께 모였을 때 의견을 나누면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면 안 돼요. 물건을 다 끄집어내놓고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나씩 공간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정리수납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이야기해봤는데요. 정리수납의 10원, 즉 생활을 바꾸는 긍정적 변화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더 실천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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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י